안녕하세요. 조용히 있습니다. 여러분들께 제가 지금 전화 드리려고 하는데요. 과학패스, 약속이라는 거예요. 알아요? 네! 아니면 다같이 따라 불러요? 네! 알겠습니다. 지금 나오고요. 지금, 지금 나와. 지금 주님의 예정만으로 나와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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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양성이라는 노래 지켜 드리겠습니다. 여러분, 다같이 신경을 하세요! 네! 네! 앵말 빨리 주세요! 네!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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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당신의 것 같은 순간까지 또 하나 죽일게 사랑이 많이지만 당신의 것 같은 순간까지 또 하나 죽일게 사랑이 많이지만 마이크 볼륨 조금만 하고 당신의 것 같은 순간까지 당신의 것 같은 순간까지 당신의 것 같은 순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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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윽 윽 윽 윽 윽 고맙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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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.